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 신경중재팀 영상의학과 이득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이한 경험을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매일 무수히 많은 뇌동맥률을 진단하고 판독하고 또 코일색전술 등의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저희 영상의학과 의사들은 정말 다양한 뇌동맥률의 형태와 양상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아주 흥미로운 상황을 경험을 하고 여러가지 생각이 들어서 그 경험을 같이 나누어 보고자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영상 제목이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었을 텐데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던 불안정한 뇌동맥률의 반대현상 즉 불안정한 뇌동맥률가 안정화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에 대한 경험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뇌동맥률가 비파열 상태로 우연히 발견된 경우에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치료 필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개 뇌동맥률의 크기가 작고 모양이 나쁘지 않은 경우에는 발견 직후 바로 치료를 하지 않고 1년이나 2년 간격으로 영상검사를 하면서 크기가 크지거나 모양이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면 치료를 고려하게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 사례를 먼저 한번 보시죠. 1년 전에 처음 발견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였던 분인데요. 전교통 동맥이라고 하는 부위인데요. 일단 크기가 2mm가 겨우 될 정도로 매우 작은 데다가 모양이 약간 긴 느낌은 들지만 전체적으로 매끈한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년 뒤에 추적검사를 하시기로 하였는데요. 1년 경과한 영상에서 여전히 매우 작은 동맥률 양상이기는 한데 분명하게 그 한쪽 끝에서 새롭게 작은 호가 같은 형태로 볼록 튀어나온 것이 보입니다. 작지만 불안정한 부분이 부풀어 올랐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정확한 모양을 보기 위해서 뇌혈관 조형술을 실시하였습니다. 분명하게 작은 동맥률의 끝에서 조그맣게 튀어나온 것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작기는 하지만 분명한 모양의 변화가 있다고 보고 색전술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전형적으로 작은 동맥률가 불안정한 양상으로 변화하는 것이 보여서 발견 1년 경과 후 치료를 결정하게 된 전형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릴 사례를 보시겠는데요. 이분은 벌써 2년 전에 발견된 뇌 동맥률로 추적검사를 받으시던 분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mra 검사 소견을 한번 보시면 앞 사례와 같은 위치인 전교통 동맥에서 발생한 작은 동맥률였는데요. 크기 2mm 정도의 직경이었고 모양이 매끈하고 입구도 넓고 그래서 치료하지 않고 1년 뒤에 영상 검사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1년 뒤 영상 검사에서 여전히 크기가 매우 작은데요. 자세히 보면 이쪽에 조금 삐죽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다고 판단은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바로 혈관 조용수를 실시할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크기도 작고 해서 6개월 정도 있다가 한 번 더 추적검사를 해보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모양의 변화가 있다는 것에 이견을 가지기 힘든 소견이 있어서 혈관 조용수를 위해서 저희 병원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뇌경 동맥은 회색으로 왼쪽은 오렌지색으로 혈관을 표시했는데요. 그 사이에 있는 전교통 동맥에서 발생한 뇌 동맥류가 분명하게 보이고 있고 의심했던 동맥류 부분에 확연한 돌출 부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있던 주동맥류 주머니가 이 부분이고 새로 생긴 부위가 여기 잘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을 보이는 상태였기 때문에 치료를 해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로는 여지가 없는 상태라고 보고 전신마취하에 시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술을 위해서 전신마취하에서 혈관 조용수를 실시했는데요. 진단을 위한 처음에 본 혈관 조용수를 했던 시점하고 비교해서 시술할 때가 5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처음에 발견되었던 주병변으로 생각되는 주동맥류 부분만 보이고 한쪽으로 돌출된 양성으로 보이던 부분이 완전히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매끈한 모양이고 입구도 넓고 굳이 바로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모양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전신마취가 되어 있고 시술을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계획했던 대로 색전술은 실시를 했는데요.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을 보였을까요? 저는 혈관 조용수를 보고 치료를 하기로 결정을 한 뒤에 이번까지 몇 개월의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저희 신경중재팀 영상 등을 통해서 불안정 뇌 동맥류의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금연, 유산소 운동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다는데 저는 아마도 그것이 일시적으로 불안정했던 작은 뇌 동맥류가 다시 안정화되는 것에 도움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경우는 매우 드문 상황이고 그것을 우리가 잘 목격을 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상당히 흥미로운 소견이다라고 생각만 했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불안정한 뇌 동맥류가 안정화되는 과정을 아주 극적으로 잘 보여준 매우 의미 있는 사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산소 운동 등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생활습관을 가지는 것의 의미를 하나의 실제 사례로 증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오늘 소개 드리는 이 영상이 막연히 튼튼한 혈관 만들기를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던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영상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